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최종 마무리 요약지 90선 시간입니다. 굴삭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90문제를 제가 엄선해서 이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처음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적용하고 해결하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스킬을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한번 확실하게 보시고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문제풀이 스킬. 자 첫 번째에요. 자 이게 문제풀이 스킬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형광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문제하고요. 답에다가 색칠하셔야 돼요. 제가 OT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눈카메라로 찍는다고. 그 눈카메라 찍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형광펜을 가지고요. 문제에다가. 문제에 닫힐하면 안 돼요. 문제 중에서 어떤 게. 그렇죠. 주요 문구. 주요 문구에만 여러분이 색칠을 하시고. 그리고 답에다가 색칠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재는 답에 뭐가 돼 있어요. 색칠 돼 있잖아요. 굳이 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여러분께서 문제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 자체에 주요 문구에 형광펜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색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눈으로 팍팍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동그라미 세모 X.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죠. 이해할 문제, 암기할 문제, 포기할 문제를 표시하셔서 여러분이 한 번에 그런 작업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에요. 저희 굴삭기 시험은 문제 출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맞죠. 문제은행 방식.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문제가 출제되냐면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가 약 한 70%가 출제가 돼요. 문제도 동일 유사하고요. 답도 동일 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할 때 저희가 이제 OT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답하고 문제 중에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우리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답만 체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이지만 여기서 문제와 답 중에서 어디에요. 그렇죠. 이 답의 방점을 찍고요. 이 답만 암기하는데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이 우리가 이제 4지선단인데 어떤 분들 보시면 나머지 3개의 지문도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문제와 답만을 암기하는 데 대해서는요. 그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저는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지문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실 때는요. 답어지 3개의 지문을 보지 마시고 답이 되는 하나의 지문만 바로바로 눈으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보면 이제 핵심 언어든가 또는 핵심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압력을 받잖아요. 압력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라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때렸어요. 때린다는 건 힘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 힘은 압력이거든요. 압력을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열 받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점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끈적끈적한 성질. 그 점도를 끈적끈적한 성질. 엿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에다가 온도를 가면 어떻게 돼요? 엿이 물러지죠. 그래서 온도와 점도는 어떻게 해요? 반비례 관계가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센텐스 문장이에요. 키 센텐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암기하셔야 여러분께서 문제풀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여러분께 메모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따로 적어놓으셨다가 반드시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풀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문제 중이에요. 동그라미를 물어봐요. 좋은 거, 장점을 물어봐요. 그러면 희한해요. 답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게 답이에요. 문제 중이에요. X를 물어봐요. 안 좋은 거 물어봐요. 나쁜 거 물어봐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도 X예요. 이거를 저는 대칭성 문제라고 얘기해요. 대칭성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대칭성 관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중에서요. 배기가스의 색깔이 까맣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까맣다고 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죠. 그럼 답이요. 효율이 좋다가 답일까요? 효율이 나쁘다가 답일까요? 효율이 나쁘다가 답이 돼요. 다음에 출력이 까맣으면 증대가 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까맣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럼 출력이 감소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칭성 문제가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 보시면 적게는 5문제, 많게는 10개에서 15개씩 출제되거든요. 이거는 이론과 상관없이 이론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가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렇게 적용을 해서 푸는구나. 그걸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는 메모를 해놓으시고 문제 풀이 전에 확실하게 몇 번 반복해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지울게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최종 마무리 요약지 90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에요.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 그랬어요.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뭐죠? 몇 점에?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실린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연소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있는 쇠 방치 이거 피스톤. 됐죠? 그 다음에 피스톤 있고 손잡이에 해당되는 거 커네틱 노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거 뭐다? 크랭크 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대강.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먼저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맨 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를 상사점의 위치라고 그러고.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을 때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사점의 위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럼 먼저 흡입 행정부터 볼게요. 자, 피스톤이 상사점으로부터 하사점으로 이동할 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는 행정. 이걸 무슨 행정이라고 그래? 흡입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압축 행정이에요. 하사점에 있는 피스톤이 그렇죠? 어디요? 상사점으로 이동할 때 실린더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고 뭐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고온으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온으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압축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500도씨에서 55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때를 무슨 행정? 우리가 압축 행정. 됐죠? 다음에 무슨 행정이에요? 폭발 행정. 자, 연소실 위에 뭐가 돼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사노즐. 그렇죠? 연료의 고압의 연료가 여기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됐죠? 자, 그럼 폭발 행정 볼게요. 압축 행정 말에 연료 분사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여기가 뭐가 돼있어요? 지금 고온이 되어 있잖아요. 고압 고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연료를 어떻게 해요? 안개와 같이 분사해서 불붙이는 단계. 그래서 동력을 얻는 단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폭발 행정, 동력 행정 그래요. 다른 말로 뭐냐면 폭발을 연소라고 하거든요. 연소에서 팽창되는 행정에서 연소 팽창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사점에 있는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하사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됐죠? 다음에 마지막 무슨 행정? 배기 행정. 하사점에 있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 여기서 지금 뭐 일어났어요? 폭발을 아까 다른 말로 연소라고 했잖아요. 연소가 일어나면 연소 가스가 발생하죠. 연소 가스. 사사점에 있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이동하면서 연소 가스가 어떻게 돼요? 배출되는, 배기되는 현상을 우리가 배기 행정이라고 했네요. 됐죠?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압축말, 연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무슨 행정인데요? 폭발 행정, 동력 행정, 연소 팽창기업. 굉장히 쉬워졌어요. 맞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이에요.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의 비 및 회전비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기본이론 시간에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캠이 어떻게 됐어요? 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께가? 이게 캠이고요. 그 다음에 캠축이었고, 그 다음에 크랭크축은요. 이거보다 컸어요? 작았어요? 되게 작았죠? 이거보다 작았죠? 크랭크축 풀리가요?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름의 비가 캠이 몇 배 됐어요? 2대 2대라고 그랬죠. 자, 지름이 두 배가 되니까 당연히 회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 한 바퀴 돌 때 얘 몇 바퀴 돌겠어요? 두 바퀴 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기본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크랭크축이 2회전할 때, 캠축은 2회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캠축의 지름의 비가 어떻게 된다? 크랭크축의 지름의 비의 두 배다. 이거는 그림으로써 그냥 여러분께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 봐요. 사행정기관에서 크랭크축 기호와 캠축 기호와의 지름의 비의 회전비는 얼마냐. 맞죠? 자, 크랭크축이 지름이 어디에 더 크다 했어요? 캠축.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대 2가 되고 회전비는 꺾고 되겠죠? 2대 1.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해를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스토리 같은 거. OT 시간에 스토리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거대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를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자, 4학년 행정실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사무실에. 그래서 교무실에서 회의를 주도해요. 그런데 그분 목소리가 되게 컸어요. 크게 회의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손에 못 꼈어요. 반지를 꼈어요.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크랭크축은 회전비가 얼마예요? 2예요. 2. 그러면 캠축은 얼마가 있어요? 2의 반대적으로. 아니, 1이 되고요. 자, 지름은 반대래요. 자, 지름은 얘가 얼마예요? 1이 되고 캠축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어느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렇죠? 캠축이 크랭크축의 몇 배다? 두 배 다 지름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 한 바퀴 돌 때 두 배이니까. 얘는 몇 바퀴 돌 해서 한 바퀴 돌이 됐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됐죠? 자, 다음 3번 봐요. 3번은 뭐예요? 아,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 얘기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을 얘기를 할 때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관이 있냐면요. 디젤 기관이 있고요. 또한 개솔린 기관이 있어요. 자, 디젤 기관의 연료는 뭘 사용하냐면 경유 사용이에요. 개솔린 기관은 우리가 휘발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기관을 다른 말로 무슨 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사행정 사이클을 봤어요. 어떤 거였어요? 고온, 고압이 돼서 연료를 안개관지 딱 뿌려가지고 착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압축착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개솔린 기관을 뭐라고 하면 점화가 필요한 장치라고 해서 이거는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 기관은 압축착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관련된 게? 그렇죠.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거꾸로 가솔린 기관은 전기 점화 기관이니까요. 점화와 관련된 부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들 그게 뭐냐면 분사 펌프라든지 분사 노즐 심지어는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미리 공기를 가열해 주는 예열 장치들 이런 것들이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이고요. 개솔린 기관의 전기 점화 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화 플러그라든가 아니면 점화 플러그에다가 고전압을 배분하는 배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개솔린 기관에 포함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기관,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예열 플러그 회로 맞죠? 그다음에 개솔린 기관은 뭐가 필요하다? 전기 점화 기관이니까 점화에 관련된 점화 플러그와 배전기 등이 필요하다. 됐죠? 문제 한번 볼게요. 디젤 기관에 전기 장치 없는 거예요. 디젤 기관이에요. 스파크 플러그 이게 뭐예요? 점화 플러그. 답 1번이겠네. 이건 어디예요? 개솔린 기관에 있고. 다음에 글로우 플러그로 우리가 예열 플러그를 해요. 예열 장치. 이거 당연히 디젤 기관이 있고요. 축전지하고 솔레노이드 스위치, 마그넷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점화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 답 1번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디젤 기관에만 있는 거예요. 디젤 기관에만이에요. 그럼 뭐예요?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 등, 분사 노즐, 분사 펌프, 예열 장치 등. 몇 번이에요? 답 4번. 굉장히 쉽네요. 다음 4번이에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극이 클 때의 영향이에요. 이 간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틈새라고 보시면 돼요. 틈새. 틈새. 자, 그럼 볼게요. 한번.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실린더. 연소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틈새가 생겼다고요. 틈새. 이걸 우리가 뭐해요? 간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간극. 간극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밑에는 엔진 오일을 저장하는 뭐가 있냐면 오일 팬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합니다. 틈새가 생겼어요. 틈새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밀폐성이래요. 밀폐 이렇게 꽉 뭐라고 딱 싸매는 거 있잖아요. 기밀하다고 그러잖아요. 조밀성. 기밀성은 어떻게 돼요? 틈새가 있으니까. 기밀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당연히 낮아지겠어요. 맞죠? 자, 기밀성이 낮아지면은 한 번 보세요. 여기 자체가 압력이. 압축이라는 거는 밀폐된 상태에서 눌러야 압축이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틈새가 있으니까 압축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압축이 낮단 말이에요. 압력이. 자, 일반적으로요. 열은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맞죠? 다음에 유체는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거꾸로 여기가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압력이 어떻게 해요? 높잖아요. 그러면 오일 팬에서 뭐가 올라와요? 엔진 오일이? 상승을 해요. 원래 연소실로. 기밀성이 낮아지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네.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면은 여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기 때문에 뭐가 상승해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네. 됐죠? 그러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상승하니까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엔진 오일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엔진 오일 소비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증가되겠네.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키 센텐스가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틈새가 생겼네요. 간극이라는 거 틈새됐어요. 틈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밀폐성. 기밀성이 떨어지네요. 기밀성이 떨어지면 압축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네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엔진 오일이 어디로 가요? 연소실로 이동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연소실을 타겠네. 연소실의 소모가 엔진 오일 소비량이 많아지겠네. 하나의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게 키 센텐스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핵심 문장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럼 한번 지문을 볼게요. 간극이 클 때의 영향이에요. 블로바이가스가 생겨요. 이 블로바이가스라는 건 뭐냐 하면요.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로 이 틈새 있잖아요. 이 새는 우리가 연소가스를 블로바이가스라고 그래요. 틈새가 생기니까 당연히 블로바이가스 생기겠죠. 됐죠? 다음에 피스톤 링의 기능 조화로 인하여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지죠. 맞죠? 다음에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해요. 이 슬랩이라는 게 찰싹찰싹 때리는 거거든요. 틈새가 생기니까 얘는 무슨 운동을 해요? 직선 왕복 운동. 왕복 운동 하다 보면 이 틈새가 생기니까 이 피스톤이 얘를 찰싹찰싹 때릴 거 아니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슬랩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발생이 되면 그 당연히 기관 출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저하되겠죠. 높아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효과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어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자, 간극이 크대요. 기밀하지 않아요. 압축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으니까 엔진 오일이 상승을 해요. 엔진 오일 소비가 증가하네요. 답은 1번이에요. 당연하죠. 압축 압력은 어떻게 돼요? 출력도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다음, 5번이에요.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랬어요. 이거는 피스톤을 제가 확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피스톤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피스톤이에요. 이게 피스톤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런 홈이 있어요. 홈. 틈새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홈에다가 링을 딱 껴놔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끼는 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압축 링이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설치가 되고요. 이 밑에 홈에 끼는 링을 우리가 뭐냐면 오일 링이라고 해요. 이건 통상적으로 1개에서 2개 설치돼요. 압축 링은 뭐냐면요. 압축 가스가 새는 걸 방지해요. 링이 걸려있어서요. 다음에 오일 링은 뭐냐면 피스톤이 어디를 왔다 갔다 그래요? 실린더를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에 뭐가 문제올면 엔진 오일이 묻거든요. 그 엔진 오일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일 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되었대요? 마모가 됐대요. 마모가 됐다는 건 얘가 달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마모. 자, 봐요. 마모라는 거는 달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아서 없어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틈새가 생기겠죠. 틈새가 생기면 당연히 루어 루트를 그대로 쫓아가겠네. 볼게요. 자,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겠네. 맞죠? 다음에 기관의 배기가스의 색깔.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회백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엔진 오일이 타잖아요. 무슨 색깔 나면 회백색 나요.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에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음에 엔진 오일의 소비량 증가되네. 자, 마모 됐어요. 달아 없어졌네. 그럼 뭐 생겨요? 틈새 생기네. 김일성 떨어지겠네. 압력 떨어지겠네. 엔진 오일 연소실로 상승되겠네. 엔진 오일 소비 많아지겠네. 기관에서 문제 봐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 왜 올라오는 데 있어요? 뭐가 돼서? 마모. 뭐가 마모 됐어? 피스톤 링이 마모 됐기 때문에 이 사이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 갑니까? 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이에요. 지금 제가 지우고 있는 키 센텐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6번이에요. 디젤 엔진의 시동 불량 원인이에요. 자, 시동이라는 거는 최초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량하대요. 왜 불량할까요? 불량하대요. 첫 번째, 최초로 가한 힘. 최초로 가한 힘이 어떤 경우에요? 아,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어떤 경우에요? 시동이 안 걸리겠네. 시동을 하려면 최초의 힘을 확 가해줘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할 때 뭐가 된다? 시동이 안 걸리겠네. 두 번째, 힘은 최초로 가한 힘은 충분해요. 맞죠? 충분한데 그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꾸준한 힘을 또 가해줘야 되잖아요. 꾸준한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 힘을 가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 불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꾸준한 힘이라는 건 이후에 꾸준한 힘이라는 건 우리 사람도 우리가 걸어다니면 에너지 소비하잖아요.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즉, 이 힘을 어떤 면으로 보느냐 하면 연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동 불량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다? 연료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동 불량 원인이 될 거에요. 그래서 지문 중에 보면 항상 연료와 관련되는 게 시동 불량 원인이 될 것이고 됐죠? 이거는 최초는 힘이 충분했지만 나중에 꾸준하게 힘을 가해주지 못할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최초로 가한 힘이 부족해요. 맨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시동 시에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빨라야 힘을 충분히 가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라는 건 아까 뭘 했어요? 일반적으로 압력. 압력이고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힘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다? 돌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그렇죠? 다음에 압축 압력이 불량하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해드릴게요. 단이 면적당 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압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즉, 압력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압력이 불량하다는 얘기는 힘이 불량하다는 얘기에요. 즉, 최초로 힘이 강한 힘이 부족하다.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문들이요.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절대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거. 이 최초 공급.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스파그 플러그의 불꽃이 약할 때. 그다음에 클러치가 과대마모 되었을 때. 연료 계통에 공기가 차 있을 때. 냉각수를 경수로 사용할 때. 뭘 했어요? 최초 힘이 부족하던가. 그렇지? 말 그대로 펌프를 잘 못 돌려주는가. 회전 속도가 부족하다는가. 아니면 압력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최초 힘은 충분했는데 뭐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꾸준한 힘을 주지 못했을 때 연료에 관계된 거. 단 몇 번이에요? 3번.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됐죠? 다음에 7번이에요.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과열이에요. 과하게 열받아요. 왜 열받아요? 간순해요. 내가 받은 만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보내지 못해요? 첫 번째. 막혔다. 막히거나. 막혔다. 맞죠? 또는 뭐가 다쳤거나 또는 열받았으니까 식혀줘야 되잖아. 식혀주는 거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나 또 오일 같은 것도 물이지. 액체잖아요. 오일이 어떻게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부족한 거. 그렇죠? 부족할 때 과열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음에 마지막으로 휀 같은 거. 선풍기 막 돌려줘요. 휀을 돌려주려니까 휀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과열되겠죠. 그런데 휀이 어떨 때 안 돌아봐요. 그 벨트가 팽팽할 때 느슨할 때. 느슨하다 보면 내가 헐거우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느슨할 때. 뭐가요? 아, 벨트가. 벨트가 느슨할 때. 이런 등등의 요인이 있을 때 뭐가 이런다? 과열이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서 출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혔다. 맞죠? 벨트가 느슨해졌다. 그렇죠? 또 뭐요? 조절기가 다친 채 고장 났다.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자, 답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지문들 자체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6번 봐요. 디젤 기관이 작동시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거라고. 자, 양이 적어. 과열되죠? 맞죠? 맞네. 물재키네. 물대가 많아. 물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과열되네. 그다음에 수원 조절기가 어떨 때? 닫혀있을 때. 열려있다고 그래요. 답은 3번이 되겠네. 과열되는 원인이 아니니까. 다음, 물펌프 회전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펌프를 제대로 공급 못하잖아요. 잘 못 지켜주겠네. 당연히 과열되겠네. 그런 식으로 유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4번. 출제에서 4번 됐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거예요. 자, 코어가 막혔네요. 물이 부족하네요. 내부에 물대가 과다하네요. 자, 엔진 오일 양이에요. 말 그대로 액체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과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다하다고 했으니까 주요 원인이 아닌 거죠. 국어가 어려워요.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은 뭐예요?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8번이에요. 디젤 엔진이 실화되면 일어나는 현상 그랬어요. 자, 이번에 여기에 하나 써놓으시자고요. 실화. 이 실화를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스 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불안전 연소라고 그래요. 이거 써놓으세요. 불안전 연소. 이거 하나면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동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료, 화학 에너지죠. 연료 에너지로 사행정 사이클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력이 어떻게 돼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동력 전달 양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퀴에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화가 됐다는 건 불안전 연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즉,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해서 동력 전달 양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회전이 불량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관이 실화되면 일어나는 현상보다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이 얼루여 동력 전달 양치를 통해서 바퀴에 전달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니까 회전이 불량하다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9번이에요. 연료의 성질이에요. 연료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착화성이에요. 착화성. 직접적인 점화원을 가하지 않아도 여기다 밑줄을 하는 곳이에요. 점화원을 가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서 스스로 부디붙는 형질을 우리가 뭐냐면 착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인화성이에요. 인화성은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여기 밑줄을 고르시면 돼요.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점화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 성량불이라든가 가스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라이터 불 같은 거. 착화성은 그런 거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붙는 거고 인화성은 그거를 가해줘야만 불붙는 거고. 됐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세탄가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냐면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수치를 우리가 뭐냐면 세탄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문제 한번 봐요. 연료의 세탄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거. 다음은 뭐예요? 착화성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정의 문제니까 뭐 해야 돼요? 암기. 대표적인 정의 문제, 수치 문제는 암기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외워요? 그냥 세탁. 뭐예요? 세탁, 세착, 세탁, 세착. 세탄가는 뭐다?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됐죠? 답 3번. 그렇게 암기하고 가시자고요. 자, 10번. 작업 후 연료탱크 내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에 연료의 기포방지를 위해서. 그 공간이 생긴다니까 공기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연료탱크에 수분이 생겨 엔진이 송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자, 이게 이제 탱크예요. 탱크에 보면 지금 만큼 연료 담아놨어요. 이게 연료예요. 그럼 여기 이제 공간 생겼어요. 공간. 이 공간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되었냐면 수분도 있어요. 물도 있다고요. 물도. 물이 있어서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엔진이 뭐예요?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료를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 봐요. 겨울철에 연료탱크에 가득 채우는 가당주된 요인은 뭐라고 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옥칠대요. 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은 엔진이 쇳덩어리니까 좋아야 나쁘야?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운다. 답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 자, 분사 시기 조절 장치.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머 그랬네요. 됐죠? 자, 시기를 조절해요. 시기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실린더. 이거 연소실. 여기에 뭐가 있다랬어요? 분사 노즐이 있다랬어요. 됐죠? 이 분사 노즐까지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연료탱크가 있어요. 연료장치예요. 연료탱크에서요. 어디를 지나가냐면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연료 필터를 지나서요. 연료 지금 공급 장치예요. 연료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분사 펌프를 지나서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분사 노즐까지 이렇게 어떤 식이 됩니까? 연료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고압의 연료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 펌프에는 가장 중요한 부품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요.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조절하는 장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타이머라고 해요. 타이머가 분사 펌프에 있고요. 또한은 분사 량을 조절하는 장치인 뭐냐? 거버너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조속기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이 분사 펌프에 있는 부품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분사 시기 조절하는 거 타이머. 분사량 조절하는 거 거버너 조속기. 이걸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문제 봐요.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거. 뭐예요? 분사 시기 조절한다. 분사량은 뭐로 조절한다 했어요? 조속기 거버너. 됐죠? 이거 연료 공급 순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품들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게 봐요. 12번이에요. 압력식 캡이에요. 라디에이터 컵이거든요. 라디에이터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냉각수 주입구 막이에요. 막에는 우리가 압력식 캡이라고 그래요. 냉각수를 가압하여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임으로써 어버히트 되는 거. 이게 뭐냐면 과열이에요. 과열되는 걸 방지해요. 구성은 압력 밸브, 공기 밸브, 진공 밸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진공 밸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압력 밸브라고 그래요. 또는 이걸 우리가 공기 밸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압력이에요. 압력은 두 가지 압력으로 표시합니다. 플러스 압력이 있고요. 마이너스 압력이 있어요. 이 플러스 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압을 우리가 부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공이니까 이거는 뉘앙스상 플러스 압에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압에서 작용하는 밸브를 우리가 진공 밸브라고 하고요. 플러스 압에서 작용하는 밸브를 우리가 압력 밸브, 공기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 밸브와 공기 밸브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가압을 해가지고요. 얘가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입니다.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 밸브는 뭐냐면요. 저 라디에이터 안에 중심부에 그걸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이게 역할이에요. 됐죠? 이거 하나. 됐죠? 그래서 압력 밸브, 공기 밸브는 뭐라고 한다? 냉각장치 내의 압력을 일정해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인다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아까 이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 누가 나를 때렸다? 압력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가했다? 압력이 올라가면 나 열받잖아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 측면에서 비등점이 높은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진공 밸브는 라디에이터 내의 진공으로 인한 코어의 파손을 방지한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문제 볼게요. 디젤 기관 냉각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주기 위해 설치된 부품, 온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역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항상 온도가 높다 그러면 압력이 높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키 센텐스나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등점을 높여주는 압력과 관계되지 않을까?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압력식 캡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식 캡에서 어느 파트가 압력 밸브와 공기 밸브가 비등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13번이에요. 펜벨트예요. 펜벨트가 뭐냐면 크랭크축이 회전을 하잖아요. 동력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크랭크축의 회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냉각팬을 작동시키는 벨트를 우리가 펜벨트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면요.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 중심을 엄지손가락 이렇게 꾹 물러줍니다. 힘을 어느 정도 가하냐면요. 한 10kg 포스 정도로 가해요. 그때 13mm에서 20mm 정도 되면 말 그대로 적당한 거예요. 다음에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펜벨트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크랭크축 풀리라든가 아니면 발전기 풀리 워터펌프, 물펌프 풀리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은 뭐랍니까? 발전기를 움직여서 하게 되고요. 다음에 펜벨트가 너무 헐거워요. 헐겁다면 잘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회전이 안 돼요. 아니면 속도가 늦어요. 속도가 늦으면 펜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과열 문제가 생겨요. 됐죠? 다음에 펜벨트는 풀리, 풀리가 도르래거든요. 도르래 밑부분에 접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되는 순간 미끄러져서 펜벨트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접촉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접촉이 되다 보면 항상 붙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돌다 보니까 마찰 생기잖아요. 마찰 열 생겨서 잘못하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접촉되면 안 되는 게 되겠어요.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럼 문제를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건 물어봤어요. 한 10km포스 눌러서 처짐 13mm, 20mm 됐고 됐죠? 다음에 펜벨트는 풀리 밑부분에 접촉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접촉되지 않겠네. 왜?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답은 2번이에요. 조정원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하고 헐거우면 잘 안 도니까 뭐가 생겨요? 과열 원인이 되고. 쉽네요. 다음 14번. 냉각장치의 점검. 냉각장치의 뭐여야 돼요? 식혀주는 장치잖아요. 왜 점검하겠어요? 뜨거우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중에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다. 온도가 급상승했네. 먼저 냉각수 양해야죠. 식혀주는 거. 작업 중 온도 게이지가 하위 위치에 떴다. 어떻게 돼요? 좋지? 중단하고 냉각수 교통. 점검해야 되고. 즉 온도와 관련된 게 냉각장치 기타 점검일 거예요. 작업 시 계기판에서 냉각수의 경고등이 점등했다. 운전자의 조치. 중지하고 어떤 점검 정비받아야 되고. 상식적인 거. 작업 중 냉각계통의 순환 여부를 확인한다. 온도계 작동상태 수시로 확인한다. 쉬운 얘기예요. 문제 봐요.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네. 온도가 급상승됐으니까 뭐 봐야 돼요? 당연히 냉각수 양 점검해야 되네. 쉽죠? 다음 문제. SA예요. Society Automotive Engineers 분류했네요. 미국 자동차기술협회에서 오일의 점도에 의해 분류한 것입니다. 점도라는 건 뭐다? 끈끈한 정도. 이거 하나 키워드 하나 가져가시자고. 캔시의 센스요. 자, 점도예요. 자, 점도는. 끈끈한 거는 봐.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네. 흘러버리잖아요. 엿 같은 거 말 그대로 온도 높이 뭐는데. 녹아버리잖아요. 흘러버리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아, 반비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최신 기출문제 문제 풀다 보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니까요. 이 킥센테스 원두 같은 경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SA 번호로 표시하며 번호가. 이거 빗줄 알아보세요.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은 거예요. 더 끈적끈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절, 겨울, 봄, 가을, 여름이 있어요. 자,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아요. 자, 겨울은 10에서 20이고요. 봄, 가을은 30이고요. 여름은 40에서 50이에요. 자, 여름이 어떻게 돼요? SA 번호가 높죠. 그럼 점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왜 여름에 높은 걸 씁니까? 자, 여름은 날씨가 덥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가 금방 물러지죠. 그런데 만약에 겨울과 같은 수준의 점도를 써버리면 수준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와 같은 점도의 오일을 써버리면 점도 수준이 겨울하고 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름은 더우니까 겨울보다는 점도 점도가 큰 거, 즉 점도 SA 번호가 큰 거를 사용해야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점도 수준이 여름과 비슷해지죠. 이해 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한번 볼게요. 기관에 사용되는 유난류 사용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계절과 유난류 SA 번호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왜요? 겨울이 12, 10이고, 봄, 가을 30이고, 여름 4, 50입니까? 관계가 있죠. 계절 많아서. 자, 겨울은 여름보다 SA 번호가 어떻게 해요? 큰 거 써야죠. 큰 걸, 아니 작은 걸 써야죠. 맞죠? 겨울은 작은 유난류를 사용해야 되고. 다음에 SA 번호, 3번 SA 번호는 어떻게 한다?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죠. 아까 겨울이 12, 10이고, 봄, 가을이 30이었고, 이게 여름이 4, 50이었어요. 자, 여러분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유난류를 사용하는 게 맞죠? 답이 4번이겠죠. 왜 큰 걸 사용해요? 여름은 온도가 높으니까, 만약에 겨울과 똑같은 크기의 오일을 사용하면 점도 수준 자체가 떨어지니까, 높은 걸 사용해야 나름대로 겨울과 수준이 맞아지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6번이에요. 자, 오일 필터. 필터는 뭐예요? 걸러주는 거잖아요. 뭐야? 깨끗하게 하는 거, 여과기. 여긴 뭐, 그래서 이 문구 자체에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엔진 오일에 포함된 미세한 불순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 됐죠? 다음에, 윤활류. 엔진 오일을 1회 교환할 때, 1회 어떻게 한다? 오일 필터도 교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여과기가 막혔어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당연한 얘기죠. 열받으면, 여과기 맡으면 내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유압이. 다음에, 엘리먼트. 여과지 청소는 어떻게 한대요? 세척한대요. 이거 동그라미 청소예요. 세척하여 사용합니다. 씻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만호가 빠르겠죠. 당연하겠죠.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가 빨리 되겠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기관에 사용되는 오일 여과기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여과기 막히면 당연히 유압이 높아지고. 맞죠? 다음에, 엘리먼트 청소. 여과지 청소는 압축공기가 없다면? 세척한다고 했어요. 씻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만호가 빠르고요. 그래서,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엘리펀트 아세요? 코끼리. 코끼리 코에 말 그대로 흙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물로 씻으면 돼요. 맞죠? 엘리펀트 코에 흙 묻었으면 말 그대로 물로 세척하면 돼요. 자, 엘리먼트는 어떻게 한대요? 아, 세척한대요. 엘리먼트는 세척한대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시험 보면 시험이 나요.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펀트 코에 흙 묻으면 어떻게 한다? 세척한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17번이에요.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 이거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제가 안 쓸게요. 마모됐네요. 틈새가 생겼네. 그러면 기밀성이 떨어지네.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압력이 떨어지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으니까 오일펀트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상승이 되네. 그러면서 엔진 오일이 소비가 많아지네. 뭐가 됐을 때? 마모됐을 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달아 없어질 경우에. 말할 것도 없겠죠? 틈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자, 문제 봐요.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라는 거. 마모신화 때. 자,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으면 엔진 오일이 소비가 안 되죠. 압력이 어떨 때? 낮을 때잖아요. 기밀성이 떨어지고 압력이 낮을 때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아까 제가 써드린 그 키 센텐스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8번. 에어 클리너, 공기 청정기. 여기도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막힐 경우 발생되는 현상.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 말씀드렸어요? 그 대칭성 관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막힌대요. 이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내용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보다 나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어때요? 배기색은 흑색된 나쁜 거잖아요. 출력은 증대되어 감소하죠. 연소가 나빠지겠죠. 그다음에 실린더 피스턴 등을 마멸시키고 다 나쁜 얘기잖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에어컬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일단 막혔다는 얘기는 좋을 거에요, 나쁜 거에요? 나쁜 거라는 얘기에요, 나쁜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나쁜 거 고르면 돼요. 자, 배기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검은색이 나쁜 거겠어요? 무색이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무색이 좋은 거고 검은색이 나쁜 거일 거냐. 그럼 당연히 배기색은 검은색일 거고. 그다음에 출력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출력은 좋아야 되겠지.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내용을 몰라도. 아셨죠? 다음. 자,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생기는 현상. 자, 이게 배기하면 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량하대. 불량하다고 하면 뭐에요? 아,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배기관이에요. 막히면, 막혔어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압력 올라가겠네. 그렇죠? 자, 압력이 올라간대요. 뭐가 생겨?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지. 또 키 센텐스 나왔네요. 맞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배압이 높다.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아, 온도 올라가겠네. 이거 유추가 돼야 되죠. 자, 기관 과열되고. 그렇죠? 배압이 높은 건 좋은 건 나쁜 건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나쁘니까 출력 감소되고.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고. 피손 운동 방해되고. 이것도 X니까. 나머지가 X. 이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문자 볼게요.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행기는 현상 중 틀린 거랬어요. 자, 배압이 높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래요? 아, 온도가 어떻게 됐다? 올라가겠네. 자, 기관 과열. 맞네요. 냉각선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틀렸죠? 올라가는 거죠. 답 2번이긴. 그리고 배압이 높으니까 안 좋은 거. 다머지 다 안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20번이에요. 자, 터보 차죠. 공기를 과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터보 차죠. 과급기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관에서 흡입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과하게 공급하는 거니까. 다음에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켜 만든 힘을 이용한다. 실린더 내에 공기를 압축 공급함으로써 흡입 공기량을 증기 지키는 거고요. 자, 기관의 출력을 증대한다. 자, 공기를 과하게 공급을 했어요. 자, 저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똥 많이 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말 그대로 싸는 거. 출력이 어떻게 돼요? 아, 증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봐요.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의 주된 역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뭐예요? 출력이 증대된다.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싼다. 답 1번 되겠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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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자, 축전지의 용량이에요. 축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터리라고 그래요. 배터리. 자, 축전지를 완전 충전시킨 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도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지로 전류를 방전시켜. 방전 종지 전압. 거의 방전될 때의 순간의 전압이에요. 이르게 될 때까지 사용하는 총전기라는 걸 우리가 축전지의 용량이라고 한다. 축전지의 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전 전류. 나가는 전류가 커버리면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소되겠죠. 단위는 암페어, 아워를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렇죠? 전기 파트. 머리 아프다 했어요. 맞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온 것만 가장 쉽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어디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다음에 결정인자. 극판의 수, 극판의 크기, 전액, 물건 항상 써요.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축전지의 배터리의 전액을 뭐라고 쓰냐면 물건 항상 씁니다. 물건 항상. 황산은 이렇게 쓰죠? H2SO4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H2SO4라고 황산이라고 합니다. 양의 또는 전액의 온도 등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문장은 볼게요.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용되려고 해요. 남자가 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양 온천 가서요. 딴 데는 안 돼요. 온양 온천 가서 목욕하고요. 수트 입으면 돼요. 수트 입으면 남자 용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이 씻고 말끔한 수트 입으면 내가 용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맞죠? 남자가 용되려면 온양 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용되는 거예요. 됐죠?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해요? 온도. 전액의 온도. 그다음에 전액의 양. 그다음에 극판의 수, 극판의 크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양 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된다고 했어요. 온양 온천. 황산. 이게 황산이 뭐랬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양, 온도, 그다음에 수트, 수, 크기. 다 몇 번이에요? 1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용되려면 온양 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돼요. 됐죠? 이건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보세요.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암기할 문제잖아. 납산 축전지의 용량. 결정되는가. 그렇죠? 앞에 세모 쳐놓고 형광펜 쳐놓고. 이거 그냥 눈으로 찍으면. 계속 반복해 보면. 이거를 가지고 1분 동안 10번을 쳐다보는 것보다 10초 동안 6번, 7번 보는 게 훨씬 더 암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탁탁 찍으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 뭐예요? 경험담이에요. 저거 믿고 쫓아서 하세요. 암기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기 저절로 됩니다. 22번, 기동전동기의 취급이에요. 어디 파트예요? 전기 파트예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냥 문제 나온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관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켜서는 돼야 안 돼요. 시동되면 계속 틀면 안 돼요. 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시동 걸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돌리면 막 차 같은 거 들을 소리 나잖아요. 그럼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야 안 좋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선 굵기는 규정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규정 이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시동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이하이면 오랜 시간 연속 회전시켜도 시동이 되지 않죠. 시동이 되려면 최초 힘이 공급돼야 되네요. 충분한 힘이. 그런데 속도가 규정 이하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에 유의해야 되는 게 맞고. 다음에 시동전동기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10초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안 돼요. 시동전동기는. 시동전동기는 뭐예요? 모터잖아요. 다음 엔진의 시동 후에는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위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피니언 기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전동기가 파손된다. 안 좋다. 됐죠? 시동전동기 몇 초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10초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안 돼. 됐죠? 문제 봐요. 자,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위치로 할 때 미치는 의견. 좋아야 안 좋겠어요? 안 좋다. 다 몇 번이에요? 1번. 시동전경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체크하고 넘어가시자. 됐죠? 이거는 이론은 제가 설명을 기본이론 시간에 해드렸어요. 시동거리는 그 이론. 그거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자, AC 발전기 그랬어요. 여러분 보다 보면 뭐 AC다. 뭐 DC다. 이렇게 나와요. 자, AC라는 건 뭐냐면 올터너티브래요. 올터너티브 커런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류 그래요. 그 다음에 DC는 뭐냐면 우리가 다이렉트.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돼요?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것. 변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고요.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 상식상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이오드. AC 발전기. 교류예요, 교류. 자,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한. 자, 이것 밑줄 보세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정의를 해요. 정류하는 거. 이게 뭐야? 다이오드. 됐죠? 다음에 축전기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아, 영유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밑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유 방지. 자, 다이오드는 교류, 직류 바꾸고 또는 영유 방지한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있잖아요. 교직원들이라죠. 이 교직원들이 요즘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교직원들이 매우 힘들대요. 힘들고. 역겨워서요. 다이하고 싶대요. 다이. 죽고 싶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교직원들이에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요. 자, 역겹대요. 영유를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영유를 방지하는 것. 다이오드. 됐죠? 자, 교류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라고 한다. 다음에 AC발전기. 교류발전기에서 다이오드 역할이 뭡니까? 교직원이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걸 뭐랬어요? 정류한다고 했어요. 역겹다? 역류방지. 답 1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자고. 됐죠? 다음에 24번. 교류발전기의 작동. 자, 교류발전기는 엔진의 측면에 위치해요. 다음에 크랭크축 풀리. 끝부분에 달린 크랭크축 풀리에서 발전기 풀리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벨트를 통해서 엔진이 회전이 전달되고요. 자, 교류발전기는 로터코일의 전류를 변화시켜 출력을 조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건 발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회전자고요. 이게 고정자예요. 자, AC발전기예요. 교류죠? AC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는 DC발전기, 직류발전기예요. 이거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자, 회전자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걸로 뭐냐 하면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고정자는 뭐예요? 정지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부품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회전자는 전자석이고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정자는 여기서 전류가 발생을 해요. 자, AC발전기에서 회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터라고 그러고요. 고정자는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DC발전기에서의 회전자를 뭐라고 그러면요. 계좌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정자를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단지 시험 문제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것만 암기하시자고요. 어떻게 암기했어요? 회고해보니까 사랑, 에로스 하면 어떻게 돼요? 디게 아파요. 회고해보니 에로스 하면 디게 아파요. 이렇게 외웠어요. 맞죠? 이것만 알고 가시자고요. 자, 문제 봐요. AC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무엇을 움직여서 조정하는가? 자, AC발전기에서 변화시켜 움직이는 거 뭐야? 전자석이잖아요. 회전자가 뭐예요? 로터. 답은 뭐예요? 로터 전류. 이런 문제만 나오니까 이것만 암기하고 가시자는 얘기예요. 다음에, 자, 25번이에요. 로터예요. 엔진의 힘이 전달되어 회전하며 브러쉬와 슬랩링을 통해 들어온 여자 전류로 전자석이 된다. 이게 키워드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자, 문제 봐요. AC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삭되는 거. AC발전기에서 전류 흐를 때 전자석되는 거 보다 로터 탑 2번.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암기하고 가시자고.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스테이트도 고정자, 전류 발생하는 거.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확 계셔야 돼요. 다음, 26번 봐요. 방향 지시등의 점검이에요. 방향 지시등, 여러분 아는 거죠? 방향 지시등 좌우의 전멸 작용이 정상과 다르게 나타나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작용할 때 고장 원인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등은, 여러분들 전조동이 됐든 방향 지시됐든 어떤 연결이냐면, 우리가 이 등은요.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직렬, 병렬이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병렬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요. 한쪽만 꺼지지, 양쪽 다 동시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몰리고 다시 남으면, 등이 한쪽 등만 꺼지든가 그렇지, 동시에 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등에서 한쪽 등이 꺼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류가 흘리다 보면, 여기가 꺼져버렸으니까, 원래는 동일하게 전류가 가야 되는데, 전류가 한쪽이 꺼지니까, 한쪽으로 좀 더 과하게 전류가 갈 수 있다는 거. 그 생각 좀 하시면 돼요. 자, 전구 램프 한 개가 단선되었을 때, 정상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빠르게, 느리게. 다음에, 한쪽 전구 속속에 녹이 발생한 전압 강화가 있다. 그 다음에, 규정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뭐가 생긴다? 정상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 즉, 빠르게 또는 느리게. 왜 그러느냐. 한쪽 전구가 불량이거나, 전구가 단선되면, 이거 중요한 얘기죠. 다른 쪽으로 뭐가 돼요? 전류가 더 많이 흘러서 전멸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요? 병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일하게 전류가 갔다가 이렇게 꺼진다 보니까, 한쪽으로 갈 전류가 동일하게 가야 될 게, 이쪽으로 몰려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될 거에 전멸이 됐다. 빠르게 된다는 거. 됐죠? 그거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등 병렬이라는 거. 체크하고요. 자, 문자 볼게요. 방향 지시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용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전멸해야 되는 거.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등이 전멸됐대. 등이 망가졌잖아요. 당연히 뭐 봐야 돼요? 전구 봐야 되네. 말할 것도 없네. 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동력 전달 순서. 너무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됐죠? 자, 기관의 동력은 피스톤의 직선 운동이 커네틱 노도를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변화되는 크랭크추로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속기에 엔진의 동력 전달해서 클러치로 전달해진다.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됐죠?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실린더. 이거 연소실. 여기에 뭐가 있다? 피스톤. 이게 손잡이인 커네틱 노드. 여기에 뭐가 지나간다? 이게 크랭크축.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밑에, 끝에 뭐가 있어요? 원판. 뭐 있어요? 플라이휠이 있네. 맞죠? 플라이휠 옆쪽으로 뭐가 있다? 클러치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 변속기 있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쪽으로 이동이 되겠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피스톤에서 커네틱 노드 갔다가 크랭크축 운동에서, 이건 직선 왕복 운동이고, 여기는 뭐예요? 회전 운동을 통해서, 플라이휠을 통해서 클러치, 이 클러치죠? 그 다음에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 전달 장치로 쭉 간다. 이 관계가 되겠네. 자, 동력을 전달하는 개통의 순서, 바르게 나타낸 거. 피스톤, 커네틱 노드, 크랭크축, 클러치. 답 4번. 자, 28번이에요.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 판입니다.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어 기관의 동력을 변속기 입력축을 통해 변속기에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또 금방 지웠네요. 빨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커네틱 노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있다고 했어요? 이게 플라이휠, 맞죠? 플라이휠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휠 다음에 뭐 있어요? 클러치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있잖아요. 그쵸? 플라이휠과 이 클러치 자체,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압력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압력판. 그래서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는 게 뭐라고? 클러치다. 하고, 변속기 입력 중에 스플라인이 꺼져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클러치 작동시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메모 하나 해놓으시자고요. 앞으로 문제 중이에요. 문제 중에. 스프링 나오잖아요, 스프링.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충격 흡수, 또는 충격 완화. 이거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껴서 눌러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압력식 킥 같은 거. 그렇죠. 가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예요, 뭐로 봐요? 키 워드, 또는 키 센텐스로 메모를 해놓으시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견설기계에서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이잖아요. 뭐예요? 충격 완화 아니면, 뭐야? 가압이다. 다음 몇 번이요? 2번이 되네. 그렇죠? 다음에 29번. 조향장치 일반. 조향장치가 뭡니까?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됐죠? 조향장치는 건설기계의 주행 중 운전자가 그 진행 방향을 의미로 바꾸기 위한 장치다. 일반적인 차량은 앞바퀴 조향 방식을 사용하므로 조향장치를 앞바퀴에 설치하고 조향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 회전 방향을 바꾼다. 그런데요. 웃겨요. 지금 우리 굴삭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게차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지게차는 뭐다고요? 아, 이게 특이해요. 뒷바퀴 조향 방식이에요.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구동은요. 앞바퀴. 일반적으로요. 구동. 힘은 앞바퀴예요. 그리고요. 일반적인 차량은 조향도 뭐예요? 앞바퀴라고요. 그런데 유동. 뭐만요? 이 조향이 뒷바퀴인 게 뭐예요? 이게 지게차라고요. 지게차는 뭐예요? 조향은? 구동은 뭐예요? 앞바퀴예요. 앞바퀴인데 이 지게차. 그런데 뭐예요? 조향이 뒷바퀴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게차 볼 땐 어떻게 봐요? 뒷짐 짐서 봐야 돼요. 뒷짐 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나머지 조향장치는 기구,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어요. 자, 4번. 주식 조회수가 4번 됐네요.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 물어봤어요. 지게차는 어떻게 봐야 돼요? 뒷짐지고 봐야 돼요. 뒷바퀴 조향 방식이다. 답 4번이에요. 30번. 유압식 동력 조향장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이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 같은 데도 보면 유압식 조향장치 핸들, 동력 해양장치 핸들을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그래요. 파워 스티어링. 여기다가 힘을 불어넣어 줘가지고요. 힘을 불어넣는다는 건 압력을 세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 와서 어떻게 해요? 핸들 조작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을 집어넣어 줘서. 됐어요?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핸들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내가 힘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결국 힘은 압력이 낫다. 맞죠? 그 다음에 오일이 부족하다. 당연히 힘이 작으니까 회전이 빠르게 해서 느리겠어요. 느리겠지. 그리고 공기가 혼입이 되면 힘이 제대로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됐나므로 혼입됐겠네. 또는 압력이 타이어 공기하면 너무 낫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핸들 조작이 무겁다는 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힘과 관련된 내용들을 유출할 수 있다. 자, 문장 볼게요. 유압식 조향장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무거운 원인 어떤다? 힘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이 낫죠. 오일이 부족하지. 공기가 혼합됐지. 근데 펌프 회전이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느려야 되는데.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잖아요. X가 아니라 X가 아니라 먼 것이니까 동그라미 구하는 거네. 펌프 회전이 빠르다. 답 4번 되겠네. 국어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아이고. 굉장히 숨갑게 달려왔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